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맥주를 즐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맥주를 즐겁게 즐기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맥주를 정말 맛있게 즐기는 법 10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에 따라 마신다 두 번째, 잔에 따라 마신다 세 번째, 잔에 따라 마신다 네 번째, 잔에 따라 마신다 다섯 번째, 한 번 더 잔에 따라 마신다 참 쉽죠? 맥주를 맛있게 먹으려면 잔에 따라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캔째로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맥주를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음식을 먹을 때 접시 안 들고 그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단순히 잔에 따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맥주 맛과 향과 그 질감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맥주 잔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맥주 잔에 관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잔이라도 괜찮지만 좀 더 이상적인 잔이 있고 좀 더 별로인 잔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잔을 다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뭐 혹시 이 정도도 집에 없으세요? 오케이, 그럼 약간만 허드를 낮출게요 이 정도 제가 생각하는 궁극의 맥주 잔 다섯 종류입니다 딱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맥주에 어울리는 잔을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내가 그냥 평소에 가벼운 편의점 맥주만 먹는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편의점 맥주는 완벽하게 커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잔, 이건 이제 파인트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잔 하나에 473mm 혹은 500mm가 들어간 잔인데요 이 잔 하나가 있으면 패밀점 맥주 하나가 깔끔하게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고 입 닮는 부분, 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의 향과 맛을 잘 모아주거나 집중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벌컥벌컥 마시는 맥주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잔입니다 두 번째, 머스탬잔, 와인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와인잔으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잔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맥주를 직접 잡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서빙된 맥주를 좀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맥주의 향을 좀 더 모아주기도 하고 이 림 부분이 훨씬 더 얇기 때문에 맥주의 질감을 훨씬 더 섬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IPA 스타일 아니면 좀 더 도수가 높은 스타일에 적합한 잔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심화 버전입니다 테코 잔이라고 하고 맥주 마니아들에게는 거의 궁극의 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섹시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이 모이다가 다시 마지막 끝쪽에서 퍼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고 입에 닿을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다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맥주를 따라놓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는 퓨립잔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맥주와 손이 닿고요 맥주의 온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먹어야 하는 맥주들 좀 더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먹을 때 가장 최적인 잔이고요 편의점 맥주 중에서 이 잔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많이 없지만 이제 좀 더 내가 비싼 맥주를 먹고 싶다 하시면 이 잔, 역시 필수 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텀블러 잔 텀블러 잔은 그냥 이렇게 일자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 잔입니다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 크게 어울리거나 하진 않지만 어떤 스타일과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맥주 잔 5가지를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사실 좋은 거는 크게 체감이 안 돼요 하지만 오히려 체감이 되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럼 과연 맥주와 어울리자는 나쁜 잔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맥주와 정말 안 어울리는 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스키 잔 글랜케란 잔 어떤 맥주와는 충분히 어울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웬만한 극소수의 스타일을 먹는 게 아니라면 이런 잔 크게 어울리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안쪽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머그잔 맥주의 색상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잔으로서의 기능을 사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잔, 정말 정말 긴급수 상황 때는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 쓰지 않는 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맥주의 색이 뭔지 보이지 않는 유리잔도 똑같습니다 맥주의 색깔을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잔들은 그런 즐거움을 낮추죠 심지어 이런 잔 두꺼운 거 보세요 이 때문에 맥주의 질감을 즐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 역시 좋은 잔이 아니고요 또 이런 보드카나 소주잔 역시 잔이 너무 작아서 맥주의 그런 탄산감을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탄산이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위스키나 와인 같은 다른 보도수 술에 비해서 좀 더 한 번에 많은 양을 음룡해야 되고 이런 잔은 그런데 적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주에 어울리는 잔과 맥주에 어울리지 않는 잔 두 가지를 얘기해보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맥주의 색이 보이고 좀 더 입 닿는 부분이 얇은 잔을 사용할 것 그것만 찍히시면 최악은 면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고요 이런 잔들 구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잔과 맥주를 함께 팔고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쁜 잔이 있다면 조금 맛없는 잔을 사는 맥주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좋은 맥주와 좋은 잔이 합쳐져 있는 것 구매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맥주에 잔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투맥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